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공유하는 리딩방에 들어갔다 흥미로운 내용을 봤습니다. 코인 선물거리를 통해 시키는 대로 투자하면 하루에 3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리딩방에는 큰 돈을 벌었다는 인증이 잇따랐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입금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덫, 마치 수익을 본 것처럼 조작해 계속 돈을 편취합니다. 이상한 낌새에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와 세금을 더 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플랜이 끝날 때까지 출금이 미뤄지다 돌연 채팅방에서 퇴장당하고 사이트는 사라집니다. 손실이 클수록 다급해지는 심리를 악용한 건데 파악된 피해자만 70명,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한 건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 탓입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별도 진입요건도 없는 데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 단속도 어려운 겁니다. 최근 금감원은 474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조사해 7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54곳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1대1로 투자자문을 해주거나 회원 대신 투자한 경우가 모두 23%나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인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시 경찰에 계좌 동결을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외에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른 사기범죄에도 계좌를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신종수법에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만큼 제도 보안도 절실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